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주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텐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꼬리들이 나왔죠 이 꼬리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대차의 전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기본으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 시장은 빠졌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빠졌는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오늘 마이너스 0% 사실상 거의 보합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장중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시 보합으로 만회를 했다라는 점 자체가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식들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포스피 전체적으로도 많이 떨어져줬는데 현대차는 지금 다른 대형주 특히 반도체 주식들보다도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대차 만약에 매도 고민하셨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매도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까지 쭉 그대로 다 떨어졌는데 이 하락분을 그대로 다 안고 여기서 매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 상당히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미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죠 왜 그러냐? 이 하락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공포감 이 공포감만 여러분들 없으면요 만약에 이 전세계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못 느꼈다 그러면 세력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끔 하니까 쭉쭉쭉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또 최대한 많이 긁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짧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겨우 한 달 겨우 한 달 한 달 동안 지금 이 정도 하락 나왔지만 지난 이제 반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쭉 대세에 상승한 것을 보면요 지금 이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쓸 여러분들 단순히 놀이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뭔가 내려갈 것 같다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럼프 수혜주가 이제 현대차가 될 수 있다 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를 하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기차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죠 이 가격 경쟁력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60에서 100까지 부과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당연히 반사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거기다 기존의 내연기관 쪽으로도 지금 현재 충분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 쪽으로 하이브리드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기대치 웃도는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 유진투자증권 증권사 리포트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중국 제외 도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익성 기여도가 높은 북미 지역 판매는 여러분들 14.7%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이 아니라 북미 쪽으로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는 이제 단연 반도체와 함께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북미 지역 판매 14.7% 늘었다 그러면 중국 혹은 다른 데서 줄었던 것보다도 줄지도 않았지만 수익성 기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데 어떻게 된다? 현대차의 실적이 다시 한번 실적 서프라이즈를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를 자극을 시키게 되겠죠 상승 자극을 시키게 되면서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실적으로 인해서 단순히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아주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주주 환원이 뭐예요? 배당금으로 수익금을 주주분들에게 돌려주는 건데 자 2분기 영업이익 4조원 달성 전망이다 전망이다 하고 있고요 8월에 분기 배당 확대 기대감 솔솔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분기 배당이 지급이 될 수가 있다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또다시 몇 퍼센트 혹은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배당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 수익성이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주가가 또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주주 배당 주주 환원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배당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익, 순이익을 받을 때는 4조, 7조, 11조까지 계속해서 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의 현금 배당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배당 총액이 어떻게 된다? 1조 3천억, 1조 8천억, 그리고 2조 9천억 그리고 이제 2024년 1분기는 뭐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연말에 배당을 조금 재했으니까 지금 어떻다? 배당 성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당 배당금 5천, 7천, 14,000 아, 14,000이 아니죠, 11,400 이렇게 만 원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의 수익성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저히 지금과 같은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현대차 하루하루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이슈들, 뉴스들 그리고 주가 대응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이런 지점, 이런 지점, 각각 언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 그리고 같은 대응 방법을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타점에 대해서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타점 안내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매수 매도 이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점 안내는 당연히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제 부담없이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하락을 할 때가 있고 상승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들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대응 가능한 뉴스들이 있고 이렇게 최근에 트럼프 사건 내지 시청력 사건처럼 대응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구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실 분들 저한테 문자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같이 투자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 강한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계가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된다 외국인들이 점점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계는 이제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완전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이번 3분기 들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 이제 연기금은 수익률 연기금들이 각각 뭐 해지펀드 자산운용 쪽으로도 이제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맡겼을 때 수익률이 좋아야 되죠 그 수익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많이 올라와 줘 있으니까 지금 차익실현을 통해서 빨리 수익률을 챙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아닌 다른 주식들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주식 빨리 차익실현 낼 수 있을 때 수익이 좋을 때 빨리 빨리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수급적인 내용들은 항상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대응 전략으로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중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방향성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때그때 잘 대응하실 분들만 제가 보내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큰 돈 버시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차 관련된 뉴스 관련된 영상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